나를 닮은 너에게 바오로딸에서 편했습니다. 그리스도와 나눈 대화라는 부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 신앙으로만 채워진 저자의 일생을 정리했습니다. 기도는 물론 죄의 예방과 미사와 성체 등 믿음으로 가는 신앙의 길을 책에 담았습니다. 또한 성경과 교회의 전통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알려주며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한 방해물을 떨쳐버리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아빠가 자녀에게, 연인이 연인에게 말하듯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종교 신간입니다.